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정권 차원에서 가열차게 3선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던 1969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의류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였던 한 청년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고 잃어놓은 모든 것들을 높이 존경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그의 편지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주소와 직업까지 소상히 밝히며 2만 명이 넘게 종사하고 있는 평화시장 종업원으로서 하루에 90원에서 100원의 금류를 받으며 15시간 이상 작업할 것을 강요당하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어린 여공들의 실태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면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과 어린 여공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는 기업주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미 관련 기관인 노동청과 시청에 존재하는 근로감독관을 직접 찾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관리감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는 현실에 개탄하며 한 달 동안 이틀밖에 쉬지 못한 채 일반 공무원에 비해 두 배 넘는 시간을 노동하며 각종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전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국부로 칭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여공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글과 함께 하루 14시간 작업시간을 단축해달라 휴일을 보장해달라 건강진단을 제대로 시행하라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등 최소한의 요구사항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상세하고도 간절했던 외침은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국민투표를 통해 삼성개헌을 통과시킨 이후인 1969년 12월 19일 이 청년은 다시 한 번 더 용기내어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서울시청의 근로감독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내세우는 경제번영은 단순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희생이 존재했고 그 숨은 희생은 바로 어린 자녀들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시작되는 이 편지글은 감독관들의 어린 자녀들과 비슷한 평균 연령 18세의 어린 여공들이 하루 15시간 고되게 작업하며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동심들이 더 이상 기업주들의 곡비의 메인 금수처럼 인간적인 요소들을 말살당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더 이상 존재하되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는 선에서 이 모든 노동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간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이 역시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당시 일개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공허한 외침이자 애타는 절규였을 뿐 철저하게 묵살되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일터 평화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봉제 노동자들을 상대로 당시 근무 환경과 처우, 건강상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당시 평화시장의 봉제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노동자 숙소 다락방 철폐 및 정식 기숙사 설치 위생환경개선 등 노동환경개선 8개항 요구서를 만들어 평화시장 사무실에서의 면담투쟁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보를 비롯해 시청 언론사 등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이면 어디든 찾아다녔고 마침내 1970년 10월 7일자 경향신문 칠면에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평화시장 피복공장의 어린 여궁 2만여 명의 혹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층을 위아래로 나누어 1.6미터 정도 받게 되지 않아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작업장에서 대부분이 어린 소녀로 구성되어 있는 2만 7천명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휴일이나 생리휴가 등 기본적인 휴식조차 없이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그 배로는 이미 4, 5년 전에 책정되어 변동조차 없이 월급 3천 원만에 받는 등 기본적인 인권은 유린된 채 혹사당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는 기사로 인해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묵인하고 무시했던 박정희 정권의 노동청이나 서울시청은 평화시장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기성복 가공업소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다급하게 입장을 밝히며 기사를 통해 낱낱이 까발려진 자신들의 기만적인 행태들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길만 꺼트리기 바빴고 기사가 나가면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 어떤 조치도 그 어떤 움직임도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사가 나간지 한 달이 지나 박정희 정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기한인 1970년 11월 7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이 청년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 정권에게 노동청에게 서울시청 공무원들에게 관리감독관에게 재발법에 쓰여있는 만큼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만큼만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해달라는 외침은 닿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1970년 11월 13일 지금까지 함께 해준 동료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있던 당시 노동환경에 대한 대선을 요구하고 존재 하나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이 담긴 법전을 불태우며 자신들의 외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을 향해 한의하려 했던 시위조차 경찰을 앞세운 공권력에 의해서 저지당하며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년 동안 오로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목소리조차 수백 번의 간절한 외침으로 수천 번의 애타는 절기로 바뀌어도 철저하게 무시당했고 오히려 이에 대해 차가운 냉소와 함께 조롱 섞인 비아냥거림에 더 나아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와 취급까지 당해왔던 이 청년은 결국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기로 한 1970년 11월 13일 유명무시란 법전이 아닌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세상에 또다시 외쳤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언제 어디에서든 한 번쯤은 이 청년에 대해서 들어보셨던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청년을 죽인 것이 과연 몸에 붙였던 불길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